아니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오늘 정시반 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땀이 다 나네 정시반에 두 명이 결석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올렸거든 그러면 조회수가 보통 1이나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려고 유튜브에 영상 잘 업로드 됐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 아니 근데 조회수가 90 몇이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음 왜일까 뭔가 그 알고리즘을 또 탄 걸까 얘들아 그냥 이름으로 영상을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 알고리즘 때문인 것 같아 너네가 눌렀을 일은 없을 것 같거든 아 그냥 유튜브를 시작할까 얘들아 선생님 아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 어떻게 된 걸까 뭐 제대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치